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탁상 달력 속에 들어와 있는 클로드 모네의 그림에 눈을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입원을 하고 지금은 통혼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받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 인상파의 창시자입니다. 인상파라는 명칭이 그의 작품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빛은 곧 색이라는 인상파의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켰다고 하네요. 같은 주제를 시간과 날을 달리하여 반복해서 그리면서 무수한 시리즈를 만들어냈죠. 빛과 컬러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과 특유의 작업 방식은 후배 작가들에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해석과 인상해도지, 양산을 쓴 여인, 수련이 핀 연꽃, 계양기비, 그리고 건초더미, 자화상, 눈속의 아르장떼유 등은 모네의 명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계양기비, 그러니까 양기비꽃 들판이라는 이 그림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희 집 미래정원의 작은 정원에 6월 정도가 되면 하늘하늘하게 꽃이 피는 양기비꽃이 있어요. 더 정확히 지적하자면 양기비꽃이 아니라 계양기비꽃이라고 하죠. 계양기비는 꽃양기비라고도 하는데요. 꽃양기비는 털이 복실복실하게 많이 나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모네는 꽃양기비 그림 외에 정원 그림이 많아요. 다른 꽃들, 수련이나 아이리스 같은 꽃들이 많은데 정원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집안의 여러 종류의 꽃들을 정원의 따사로운 모습을 햇빛이 비추는 색감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의 모습은 6월에 핀 미래정원의 꽃양기비의 모습인데요. 너무 하늘하늘하고 예쁘죠. 좀 튼튼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줄기가 왜소하고 그런데 그래도 작은 꽃들을 피워내더라고요. 이렇게 꽃양기비를 심어보고 싶었던 건 모네의 계양기비 들판 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기비꽃 하면 당나라 현종시대의 절샘인 양기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잠이나 평화, 짧은 삶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상징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위에 보여드리고 있는 양기비꽃 들판은요. 8에서 12키로 정도 떨어진 외곽마을 아르장떼유라는 곳인데요. 1871년부터 1878년까지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아래 여인은 아내 까미유이고요. 왼쪽에는 아들 장인데요. 아르장떼유에서 살았던 시기는 모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예술적 성취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고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천으로 된 가방인데요. 이렇게 천 가방에 워낙 명작인 모네의 양기비꽃 들판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받은 선물인데요. 그 무렵에 조카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 파리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의 모네의 정원을 여행하면서 꽃양기비 가방을 보면서 이모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모 읽어볼게요. 모네의 양기비 들판을 들고 걷는다. 우리 집들에도 꽃양기비가 흐드러졌었어. 모네의 정원에서만큼은 아니었지만 바람타는 엉성한 울타리로 고개를 기대고 있었지. 우리네 많은 삶처럼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렸고 급기야는 무거운 비에 가냘픈 고개를 떨구고 떠나기도 했었어. 그럼 조카가 한 달여에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모를 위해 프랑스 모네의 정원에서 클러드 모네의 그 러블리한 양기비꽃 들판이 새겨진 가방을 데려왔다. 취향을 제대로 바라본 녀석에게 감사의 인사를. 2021년은 모네의 그림으로 일상을 밝힐 것 같습니다. 특히 꽃양기비가 더 생각나는 2021년이 될 것 같습니다.